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는요. 중의 집안이고 작은 아버지가 절의 주지야. 그리고 나는 여섯 살 때 중되려고 결심하고 작심했는데 하나님 나를 중을 안 만들고 종을 만들었잖아. 한글로 보면 중하고 종하고는 저만한 사이야. 밑에 붙으면 지옥 가고 위에 붙으면 종이 돼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건데 깨달아야 되고 고쳐야 돼. 은혜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별짓 다 해도 고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늙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나이 많은 게 늙은 게 아니야. 늙은 행세하는 거 어른 행세하는 거 대접받으라는 게 다 늙은 거예요. 은혜 받게 되면 그런 거 없어져요. 잘 익은 이상이 푹 머리를 숙이잖아. 내가 젊을 때 어린 나이에 부흥계를 농촌으로 많이 댕겼어요. 그러니까 초보회 가면 뭐를 심어 놓잖아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또 한참 있다가 나락이 쏙쏙 올라와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잘 익은 벨수로 푹 머리를 숙이고 덜 익은 벨수로 까불고 있다는 게 흔들어낸 거야. 그런데 때가 딱 되면 무조건 덜 익은 거 따로 남기지 않아. 다 한꺼번에 잘라가지고 그냥 달고 끼다 털어가지고 기계에다 넣으면 아주 가차없이 그냥 타라락 하면 거기서 작살나는 게 제일 덜 익은 게 까불든 건 아주 가루가 돼서 나오고 반쯤 익은 건 반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잘 익은 건 백미가 돼서 나오고 거기다 죽기 살기를 아무리 넣어도 안 뺏겨지는 건 류여 류. 요새는 류라는 거 없잖아. 사고팔기가 다 곤란하니까 옛날에는 류가 많아가지고 밥 하려면 밥그름받아 류가 몇 개씩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류는요. 아무리 끓여도 안 삶아지는 거야. 왜? 껍데기가 단단해서. 내가 익느라고 얼마나 애 먹었는데 왜 삶아져? 그거 뭐여? 영적으로 늙어버린 거. 교회 오면서 괜히 건방진 거. 깨지지 못하고 꺾어지지 못하고. 알고 그면 뭐래? 껍데기를 안 벗으면 밥이 못 되잖아. 숟갈까지는 왔는데 끄집어내는 거지. 류는. 다시 말하면 늙지 말자. 영적으로 성숙하자. 자라나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도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은 가셨지. 노마 군인들은 눈을 불을 켜고 잡으려고 하지. 물을 벌건 대나들도 닫아 걸지. 말도 조그맣게 하지. 그런데 오순들 다락방에 뭐여? 합심한 마음 한뜻이들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막 내리니까 사람들이 불이 혀 같은 것이 사람들 위험이 많으니까 전부 그냥 뒤집어진 거지. 뒤집어졌어. 뒤집어져야 돼. 빈대떡만 뒤집는 게 아니여. 시간 맞춰서 뒤집듯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육성의 영성으로 뒤집어져야 되고 근성과 독성과 예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지혐 받지 않으면 교회 일평생 된 게 또 소용없는 거지. 모태적 신앙입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성령 옛날 받았는데 한참 진동도 했고 방언도 했으니까 지금은 신앙은 바로 현재거든. 바로 현재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받았다가도 식어버린 사람이 있거든. 그럼 재충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여. 우리가 전화기 그거 하면 충전 다시 하듯이. 충전 안 하고 있으면 아주 죽어버린 거지. 죽어버린 거지. 오늘 여기에서 사도들이 눈이 번쩍 떠서 정신이 벌컥 났어요. 성령 받으니까 내 아닌 내가. 사도받이 말하는 대로 나의 내 된 것이 내가 아니여.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죽자. 예수 그대 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만민의 구조된 걸 외치자. 한 마음 누가 어찌하자. 여기서 뭐 베드로가 선창한 거 아니여. 사도들 마음이 하나까지 떨떨 뭉쳐서 죽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들이 우리에게 끼쳐진 그 구원의 영원한 완전한 구원은 무엇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걸 외치자. 이런 마음이 떨떨 뭉쳐서 막 겁도 안 나 이제는 구석방에 숨어있던 게 다 밖으로 뛰어나온 거 아니여. 은혜의 성령에 임재하시면 내 아닌 내가 이 속에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육성이 지배했지만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영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튀어나와서 막 말씀을 증가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이 많아요.